애기도.. 애기는 없으세요? 애기는 아직 없어요 혜은이랑 남자친구 없어요? 이런 거 얘기 못하나? 얘기하면 안 돼요 없는 거니 그냥? 학교는 서울이에요? 응 학교를 자퇴를 해서 안 다니고 있어요 활동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? 나가기 어려워서? 그거보다는 그냥 좀 더 하고 싶은 공부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고를 다녔어서 대학도 연용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한 6, 7년을 연기만 하니까 고등학교 3년을 조금 언어나 이런 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? 2시간씩 하고 검정고시도 한 2시간씩 하고 운동하거나 배우고 싶은 거 나머지 자기 시간에 더 충실하게 4시간에 나한테 쓰는구나 네 맞아요 온전히 학교 시간을 똑같이 저한테 따라 처음에 학교 다 그만두고 싶다 했을 때 엄마가 그래 그럼 너의 계획은 어떤 건데? 이렇게 해서 계획을 먼저 물어보시고 이렇게 근데 확고하게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만의 계획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실천 중이라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멋진 거 같아 되게 많이 어린데 생각이 좀 남달름이 있어요 많이